콘덴얼에 탱크밸브를 잠그고 콘덴얼에서 탱크로 가고 탱크밸브를 잠그고 사이드 그라스에 있는 것이 T를 써가지고 지금 이 파이프처럼 따라서 직선으로 브랜딩 탱크에 가면 브랜딩 탱크에 저 밸브가 있고 이 파이프가 시작되는 지점에 요 T에다가 T쪽에 밸브를 하나 만들어 주면 이거 먼저 잠그고 파이프 안에 아무것도 없을때까지 저거 열어놨다가 파이프에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지고 나면 저거 잠그면 파이프 안에 아무 물이 없어요 없고 사이드 그라스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저쪽 탱크로 내려가는 것도 다 들어가고 없다 그러면 저거 잠그고 요 T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파이프를 열어서 요 사이드 그라스에서부터 파이프 사이 중간에 있던 거를 다 떨어지면 되잖아요 콘덴서에서 콘덴서에서 슬라이드 그라스 이상없이 탱크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경사가 있으니까 뺏딱하게 나오겠죠 경사가 있으니까 내려오는 데는 지점이 없고 여기 밸브 달고 Y자 없이 직선으로 와서 브랜딩으로 들어간다 일단 브랜딩 저쪽에 밸브 하나 있고 슬라이드 그라스 내려오는 쪽에 밸브 하나 있고 요 밸브 잠그고 물 다 빠진 다음에 저 밸브 잠그면 요 파이프 안에 물 없고 Y 필요 없고 이 밸브는 밸브가 따로 있고 슬라이드 그라스하고 요 위에 있는 관 사이에 있는 건 요리를 빼내면 되니까 이쪽에는 밸브가 따로 있고 저거 잠그고 요거 잠그면 요 파이프 안에는 물이 없지 그렇게 해서 그 날은 요거 숙소가 많으니 뺏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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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